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는 집단 속 개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인이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그 지위에 따른 역할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역할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아나운서 출신 갑이 언론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갑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방송사에 입사한 후에서 종행무직 활약을 했대요. 자, 이유 갑은 더 큰 무대로 진출할 것인지 안정된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할 갈등일까요? 늘 어떤 고민이 나오면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뭐죠? 역할이라는 건 뭐죠? 역할은? 기대되는 행동이거든요. 기대되는 행동.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행동입니다. 어떤 지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 고민하는 거잖아요. 더 큰 무대로 갈지 안정된 직장을 그냥 가지고 있을지 만약에 이게 남들이 기대하는 게 부딪히면 역할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사 사장님은 야, 네가 우리 회사의 미래다. 우리 회사를 지켜줘야지. 프리랜서 하지마.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엄마는 야, 이제 너가 더 큰 무대로 진출할 때가 됐다. 좀 더 파이팅하자. 이렇게 프리 선언은 엄마는 막 하자고 하고 방송사 사장님은 말리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역할 갈등이 있어요. 내가 아들로서 고민하는 것과 또 저기 방송사 직원으로서의 고민하는 게 이제 부딪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죠. 더 큰 무대로 갔지. 안정된 직장을 선택했지. 하다가 결국 프리랜서 선언하고 연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걸 계기로 현재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네요. 자, 가볼게요. 1번. 기원갑의 내 집단이자. 여러분 내 집단은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죠. 방송사에 입사한 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퇴사했죠. 이거 1번 되게 치사한데. 여러분 보세요. 방송사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뭐 했어요? 퇴사했어요. 그래서 내 집단이자 중거집단이다. 이거는 현재형으로 나왔잖아. 그렇죠? 아니, 내 집단이었고 역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해서 이 방송사에 들어갔으니까 중거집단이었어요. 내 집단이자 중거집단이었다예요. 과거형. 이거 너무 치사하죠. 선생님, 뭐 이렇게 치사합니까? 여러분, 사회문화 엄청 치사합니다. 내 집단이었고 중거집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여기는 현재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2번. 니은은 갑이 겪었던 역할 갈등이다. 자, 니은은 이미 설명드렸죠? 역할 갈등이 되려면 남들이 기대하는 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인생이지? 이렇게 고민하는 건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번. 디귿이 되기 위해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갑은 기억에서 제사의화를 경험했다. 방송사에서 제사의화를, 연기자가, 방송사에서 제사의화를 경험한 거는 맞는데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방송사에서는 아나운서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제사의화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4번. 리을은 대중의 인기를 얻었대요. 디귿으로서, 연기자로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여러분, 4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엄청 강조드린 거예요. 역할에 대한 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반드시 뭐에 주어진다? 역할, 행동에 주어진다. 역할, 행동. 이거 진짜 까먹으시면 안 돼요. 보상은 역할, 행동과 역할, 수행에 주어지는 겁니다. 역할이란 건 뭐야? 단순히 기대되는 거잖아. 기대되는 것만으로 보상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벌과 보상은 뭐에게 주어진다? 역할, 행동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정답은 5번.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내가 자원봉사를 해야 얻는 거죠. 그래서 성취지휘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